히히 언제 왔어? 어 좀 아까 요거 요거 시장한데 그 옷은 또 뭐고? 아, 옷에 뭐가 묻어서 빌려 입었어 남자 옷인데 어, 남자 선배가 남는다고 줬어 아, 야 내놔 응? 백지윤? 야, 예쁘긴 진짜 예쁘다 근데 이건 왜 보고 있어? 그냥 뭐 본 거야 난 또 남자라도 생긴 줄 알았네 얼른 자라 잘 자 라디오 가는데 무슨 메이크업을 받겠다 그래 아, 보이는 라디오 할 거 아니야 네가 언제부터 그런 거 신경 썼냐? 모자 쓰고 잘만 해놓고? 내가 팬서비스를 좀 하겠다고 내가 오늘은, 어? 예약을 안 했다고 상관없어 야, 뛰지마 야, 그것은 뭐냐? 잠시만, 폭언 금지 무슨 일 있었냐? 왜 갑자기 왔어? 예약 없었잖아 이쁘게 하고 가려고 라디오 스케줄인데 굳이 하고 가겠단다 응 아, 근데 될 수 있으면 메이크업 안 하는 게 좋은데 야, 봐봐 아직 좀 빨개 팬들 앞에서 뒤집어진 피부 보여주기 싫단 말이야 알았어, 일단 앉아 야, 이 옷은 뭔데, 어? 아, 바쁘니까 일단 앉으라고 네, 김채원입니다 예 마셔 응 아, 땡큐 저기다 놔주라 아, 지금 마셔 네가 좋아하는 바닐라라드란 말이야 무지방에 시럽은 반만 맞지? 아니 그냥 우유에 시럽 두 번 더 추가인데 언제부터? 이제 다이어트 안 하니까 한 입만 아직 울긋불긋하네 그래도 심해지진 않아도 다행이다 뭘 그렇게 봐? 못생겨서 야, 뭐 또 봐도 못생겼네 아, 이게 죽으려고 너 남자친구 사귀어 본 적 없지? 당연하지 연습생은 연애 금지잖아 그럼 스물다섯에 모쏠린 거네? 응 너도 모쏠리잖아 공식자 그럼 야 이 능력에 이 얼굴에 이 인기에 모쏠리 말이 되냐? 난 어때? 난 너한테 어떤 사람이야? 거짓말쟁이 모쏠? 됐다 됐다 너 솔직히 말해봐 방금 나 가까이서 봤을 때 좀 떨렸지? 그치? 나 프로 잘생러잖아 그럴 수 있어 너는 그냥 그럴 수 있지 프로 불편러야 여러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아니 너 분명히 떨렸어 눈빛이 흔들렸어 내가 봤어 수연이 그럴 수 있어 어 여기 있는데 응 어? 세게 안 했는데 아팠어? 오케이 이제 됐다 이거? 네 차정혁 대표 김동민 수석팀 어시분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지금 즉시 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이대로 10분만 했어? 당분간 세 사람은 차 대표 김수석 어시 업무에서 빠집니다. 네? 두 사람은 어시의 소중함을 느껴봐야 한다고 본다. 뼈저린 야 야 야 너 너 너 너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? 양 이사님 일은 좀 돌아가게 합시다 좀 내가 말했잖아 없이 뺀다고 누구 맘대로? 채비티 어시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? 아이 그거야 뭐 양 이사님한테 있죠. 소중한 채비티 어시 인권과 권익을 위한 거니까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야 고급 인력 이따구로 쓸 거야? 언제 페이스 깔고 다 아냐? 스케줄에 지장 없도록 어레인지 해놨습니다. 나 그럼 현준이만 붙여줘. 김수석이 지금 뭐 하는 거 나 방심환사에 지금 실적되지 말고 좀 나가주시죠. 알았어 그럼. 홍석이라도 줘. 아니 나 나 현준이. 줘 줘 줘! 그 잘나신 두 분들이 알아서 하시라니까. 막내 데려다 봤으던가. 됐어. 됐거든? 됐어. 아니 김수석님이 데리고 가면 되겠네 뭐. 아니 베이스도 못 갖는 애를 내가 어디다 써. 아우 정말 짜증내 죽겠네 그냥. 아 몰라. 혼란하다. 저 승질머리하군 진짜. 현준이는 이 실장 도와주고 홍석이랑 수연이는 나 실장 팀으로 가. 네. 형. 왜 수연이가 안 해줘? 걔 다른 데 들어왔어. 수연이가 해주는 게 좋은데. 내가 더 잘해. 형. 형 때문에 어디 또 나갔어? 그런 거 아니라니까. 그래서 그 이성한테 입고 있었구나. 남의 집 귀한 자식. 조용히 좀 하자. 너 진아. 가만히 좀 있어. 이번엔 어떻게 나갔어? 가만히 좀. 가만히. 응. 가만히 좀 해. 하. 아, 퍼펙트. 이야, 어시 풍년이로구나. 팀을 어떻게 나누지? 쌤! 저희가 7번 손님 할게요. 그럼 수연이랑 홍석이가 3번 손님 맡아줘. 누군지 알지? 네. 움직이자. 죽여주는 로맨스 봤어? 이번에 지희 씨 나온 영화. 아직요. 나 지희 씨 진짜 좋아하는데. 가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연 씨 기초해드리고 있어? 아, 네. 아, 이걸로 닦아드려. 이 상태로 해드릴까요? 네. 네. 아! 너무 세잖아요. 내 피부 얇은 거 안 보여요? 아,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거기 아저씨. 멀뚱멀뚱 있지 말고 커피 좀 갖다 줘요. 아하로. 아? 아하. 네. 야, 너 한다고 뭐해? 가자, 도진아. 형. 수연이 어디 있어? 나 인사만 하고 가게. 걔 바쁘다니까, 너. 빨리 가, 인마. 아, 싫어. 강도진. 말 안 듣지? 가시죠, 누님. 형. 저 누나. 유도 선출이야. 건들면. 대표님, 수고하셨습니다. 저희 갈게요. 네. 들어가세요. 가. 국 suppose. 오십시오. ğağ له. 마지막 지 recominee. 오른쪽. 김하수. 가상자.